41. 비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 도난으로 인한 것. 2. 화재로 인한 것. 3. 지진 등으로 인한 것.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정답은? 4. 전력 사용으로 인한 것. 42. 반상차림에서 기본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간장. 2. 탕. 3. 밥. 4. 회. 정답은? 4. 회. 43. 토마토 크림스프를 만들 때 일어나는 우유의 응고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산에 의한 응고. 2. 가열에 의한 응고. 3. 염에 의한 응고. 4. 효소에 의한 응고. 정답은? 1. 산에 의한 응고. 44. 생선을 조리할 때 생선의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초. 2. 설탕. 3. 된장. 4. 우유. 정답은? 2. 설탕. 45. 주방 설비 구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설비해야 하는 곳은?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 급배수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흙이나 오물, 쓰레기 등의 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냉장 보관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2. 육류 처리 구역. 3. 가열 조리 구역. 4. 식기세척 구역. 정답은?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46. 식품 조리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식욕 증진. 2.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 풍미 양상. 정답은?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7. 조리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비교적 신선한 풍미가 유지된다. 2.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다. 3.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48. 조미료의 사용 순서로 맞는 것은? 1. 향이 있는 조미료는 조리 중 불고기 직전에 넣는다. 2. 양조 조미료는 조리가 끝날 때 사용한다. 3. 향이 없는 조미료는 장시간 가열한 후 넣는다. 4. 조미료는 요리에 따라 넣는 순서가 일정하다. 정답은? 1. 향이 있는 조미료는 조리 중 불고기 직전에 넣는다. 49. 다음은 각종 단체 급식 시설에서 단체 급식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설명한 글이다. 틀린 것은? 1.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편식 교정 및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 증진이 된다. 2. 산업체 급식은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로서의 후생 복지를 실천한다. 3. 병원 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식이요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킨다. 4. 사회복지시설은 생산 의욕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정답은? 4. 사회복지시설은 생산 의욕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50. 급식소의 위치 선정 중 틀린 것은? 1. 급수와 배수가 잘 되고 소음, 연기, 냄새 처리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2. 통풍이 잘 되고 밝고 청결한 환경이어야 한다. 3. 재료의 반입, 오물의 반출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4. 지상 1층보다는 지하층이 좋다. 정답은? 4. 지상 1층보다는 지하층이 좋다. 51. 세계보건기구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자료 제공 2. 무상원저 3. 기술 자문 4. 기술 지원 정답은? 2. 무상원저 52. 실내의 자연환기작용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기체의 확산력 2.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3. 실내의 풍력 4. 실내와 실외의 습도차 정답은? 4. 실내와 실외의 습도차 53.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과 그 질병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모기, 사상충증, 말라리아 2. 파리, 장티푸스, 콜레라 3. 진드기, 유행성 출혈렬, 찌찌감우시증 4. 이, 패스트, 재귀열 54. 다은중 공통매개체가 아닌 것은? 1. 우유 2. 파리 3. 공기 4. 물 정답은? 2. 파리 55. 제2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 콜레라 2. 파라티푸스 3. 백일해 4. 결핵 정답은? 3. 백일해 56. 다은중 무해하기 때문에 손이나 조리기구 등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1. 역성비누 2. 머키로크롬 3. 알콜 4. 과산화수소 정답은? 1. 역성비누 57. 환경오염에서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연기에 배출 시 색과 투명도를 조사하는 도표를 말한다. 2. 물을 정화하기 위한 여가법 중에 하나이다. 3. 공기 중에 입자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8. 다은중 공해의 발생 원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1. 인구의 증가 2. 화산의 폭발 3. 산업의 발달 4. 물질 소비의 증가 정답은? 2. 화산의 폭발 59.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1. 진폐증 2. 물열 3. 저산소증 4. 군집독 정답은? 1. 진폐증 60. 수영장 물의 수질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1. 물의 온도 2.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3. 대장균군수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정답은? 3. 대장균군수 4. Nintendo